한강 후레기TV에서 했던 얘기도 그렇고요 저는 좀 보수적인 투자자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하란 말보다는 하지 마란 말을 더 많이 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시장 보는 식결이 좀 부족하기도 했지만 2017년에서 2018년 정도까지는 좀 더 길게 보면 19년 정도까지도 시장에 대해서 조심하란 말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공급도 그렇지만 수요 쪽에도 되게 시선을 맞추는 편이었어요 수요 쪽에도 되게 시선을 맞추는 편이어서 이때 입주 분량이 많았잖아요 17년부터 19년까지 그래서 혹시 이제는 이 수요의 심리가 죽으면 이 입주 물량의 원인이 돼서 심리가 죽으면 똑같이 하락장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때 되게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또 이때 조심하라고 해서 투자를 안 했으면 환경 같은 기회를 놓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되게 오랜 고민 중에 하나가 조심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너무 조심하라고 하다 보니까 기회를 또 놓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내가 그래서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뭐지 투자를 하라고는 하는데 조심을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내가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뭘까 나는 투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거에 대한 해답이 뭐였냐면요 답은 운용이에요 운용 운용을 얼마나 할 수 있나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집을 20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20채를 다 갱신 걸 썼어 그래서 전세보증금이 주변 대비해서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대출 없어 그리고 내가 지금 손에 들고 현금이 20억이야 이 사람 투자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투자해야죠 왜? 이 사람 운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투자를 지금 시장과 상관없이 지금도 투자를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투자 오케이 자 근데 다른 사람 이 사람은 다섯 채밖에 안 했어요 다섯 채밖에 안 했어요 다섯 채밖에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적패드 기준으로 다섯 채를 했는데 다 갱신권 할 때 설득을 해서 전세를 최고치로 맞춰놨어 근데 전세가 2천씩 다 빠졌어요 다섯 채가 1억 1억이 필요하죠 이 사람 지금 이거 다섯 채 사면서 풀레버리지 다 썼어 다 신호 마이너스 통장 쓰고 이래서 다 산 거예요 2천씩 마이너스해서 1억이 필요해 내 월급은 월에 300만 원이야 이 사람은 지금 투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사람이 근데 부모님이 결혼하고 예를 들면 5천만 원 주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5천만 원으로 투자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아 깜깜하다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계속 말하고 싶었던 건 운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니 작은 범위에 맞는 투자를 하라가 제가 계속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17년, 19년도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는 니 작은 범위를 넘어서는 투자를 그러니까 영끌이나 무리한 투자를 하면 갑자기 시장 안 좋아지면 다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조심하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2020년도에는 좀 공격적으로 얘기했던 게 지금은 이제 오를 일만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공격적으로 해도 운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시점은 시장이 저는 안 좋아질 거라고 보는 쪽이죠 안 좋아질 거라고 본다면 운용을 조심해야겠죠 제가 올해 상승장을 예측하면서도 그렇게 막 강력한 상승을 예측한 게 아니라 좀 안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래도 올해는 상승할 것 같다 그래도 올해까지는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결국에는 운용을 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제가 2023년쯤에 진짜 윤석열 정권이 정책을 막 엄청 불태워가지고 시장을 이렇게 반전시켜놨어요 그러면 이때 터시라는 얘기가요 다 털려고 한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운용을 하려고 이걸 계획을 세웠는데 아 그럼 부모님 5천만 원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친구들한테 빌리거나 아니면 좀 대부를 써서 대부를 써서 5천만 원을 더 빌렸어요 그래서 대부 이자로 뭐 한 이 정도면 한 20만 원 내려나? 20만 원? 뭐 이렇게 낸다고 칠게요 그러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이자 다 합하면 한 150만 원씩 내고 있다고 해볼게요 아직 미혼이야 170만 원씩 이자 내고 있어요 그래도 130만 원은 남잖아요 요즘에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 없고 그 다음에 1억 만들었으니까 이거 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섯 채 다 유지할 수 있죠 근데 대부도 가봤더니 안 나와 대부도 안 나오는데 5천만 원이 다야 내가 지금 부모님한테 받은 근데 부모님도 어려우셔서 어디서 더 돈 나올 데가 없어 그러면 이거 두 채 돌려주고 나면 세 채는 못하죠 그럼 세 채는 손해보더라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왜? 흑자부도 날 수도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 결국 조정됐던 게 반등한단 말이에요 저희 보셨잖아요 5년 10년 전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 떨어진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다 올랐지 버티기의 문제인데 운용이 안 되면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2023년에 데드킥 바운스가 나오면 분위기 또 좋아지는 줄 알고 팔기로 했던 세 채를 다시 무리해서 다시 세팅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2025년부터 다시 안 좋아지죠? 그럼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동안 번거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제가 정리를 하라는 거는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털고 우리 현금 보호하고 있다 하락장을 기다립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운용을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감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운용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지금 걸러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걸러내는 거를 시장이 잠깐 좋아진다고 해서 아 걔네 걸렸다 이거 다시 가지고 가자 라는 식으로 바꾸지 마시고 지금 안 좋은 시장 상황에서 지금 내 체력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군대 처음 들어가면 남자 기준으로 말씀해도 죄송한데 군대 처음 들어가면 내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훈련받으면서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그 체력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진짜로 감당할 수 있는 허들이 얼만큼 되는지 지금 시장에서 명확하게 체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팔아야 되는 물건은 사실 애초에 상승장이었더라도 하면 안 되는 물건이었던 거예요 시장이 무너지면 내가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였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오더라도 제가 정리하라는 말씀이 내가 무뇽상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정리하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 이런 거예요 재개발 재개발이 이거는 사실 케바케라 무조건 재개발이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재개발도요 계약금 10% 걸고 잔금 90%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은 중도금을 받고 분양권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분양권 받았는데 지금 계약금 10% 내고 중도금 대출 나왔고 잔금도 남았어요 자 이런 상황이면요 자 중도금 대출 나중에 은행에서 다 대환한다고 쳐도요 잔금 대출로 저희 30% 더 내야 되죠 분양가에 재개발도 중도금 있으면 대출이 안 나오면 중도금도 잔압해야 될 거고요 잔금도 있으면 잔금도 쳐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얘네들 전세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새끼인데 전세가가 조합원 분양가나 아니면 분양권에 못 미치면 어쨌든 내 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내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분양권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재개발 지역 여러 곳 투자할수록 특히 재개발의 속도가 빨라서 이제 입주가 얼마 안 남았을수록 오히려 역으로 리스크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왜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금계약도 다 세우셔야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랑 상담하셨던 분은 제가 이제 전기회원분들 대상으로는 지금 1대1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얼마 전에 상담하셨던 분은 일단은 포항에 분양권이 하나 있으셨어요 포항 분양권? 입주권? 입주권? 입주권 1일 주고 사셨고 입주할 때 들어가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입주할 때 들어가는 돈이 취득세랑 잔금이 2000 얼마가 못 내서 2700인가만 있으면 포항권 등기치실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일단은 조합분양가도 쌌고 권리가액이 높게 잡힌 거라서 이만큼만 내면 입주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천안에 구축 하나를 투자를 했는데 중도금까지 1억을 낸 거야 계약금 중도금에서 근데 전세가 안 나가 8월까지 이자를 주겠다고서 잔금을 연기를 해놨는데 전세가 빠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전세가 안 나가 서울에 대치 쪽인가 빌라가 하나 있으셨고 이거는 전세 주셨어요 전세 줬고 아무튼 그냥 지역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상계라고 할게요 상계는 아니셨는데 상계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구축 전세를 지금 시세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정도만 올려도 충분히 나갈 것 같다고 그랬어요 1억 5천 원을 올릴 수 있다고 그랬는데 보수적으로 일단 1억 올릴 거라고 봤어요 자 그러면 이분의 자금 운용 근데 이분이 다 팔려고 내놓으셨대 이 대치 빌라 빼놓고는 이 세 개를 그리고 자기 투자 너무 잘못한 것 같다고 자기한테는 부동산에 재능이 없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가 포항입주권이 필의 주구까지 사신 가격이 얼마냐면 34평 기준으로 3억 4천인가 그랬어요 근데 주변에 이렇게 분위기 안 좋은데도 지금 34평에 바로 옆에 4억 4천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1억 사게 산 거예요 이미 1억 번 거예요 안 팔았다 뿐이지 근데 볼게요 자 이분이 근데 이거 투자하실 때 이제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사업자 대출도 부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볼게요 포항입주가 2700원 되면 되죠 근데 여기 전세가가 지금 얼마냐면요 3억이에요 그럼 3억에만 전세 줘도요 얼마 들어오죠? 2억 7천 들어오죠 여기서 플러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아까 전세 1억 5초 올렸을 때 그러는데 1억만 올려도 1억 들어오죠? 여기는 그냥 유지한다 치고 그럼 여기가 구축이 1억인데 여기 이게 계약금이 2억 4천인가 그랬거든요 총 매매가가 그러면 1억 4천인데 전세가 한 7천에만 줘도 사실은 세팅할 수 있죠 근데 7천은 너무 싸고 한 2억 정도의 전세 준다고 해 볼게요 그럼 여기 추가로 얼마만 들어가면 돼요? 4천만 들어가면 되죠 마이너스 4천 그러면 여기서 2억 7천 현금으로 생기고요 여기서 1억 생기고 여기서 마이너스 4천이에요 이 사람은 운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무조건 되죠 3억 7천이잖아요 4천 빼도요 3억 3천이 남고 그걸로 사업자 대출 갚으면요 사업자 대출 이자도 3억 3천이면 제가 이 금액이 얼마인지는 안 여쭤봤는데 많이 줄어들겠죠 이자 월에 100만 원 정도 내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3억 얼마 갚으면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갚거나 얼마 안 남는 수준이에요 그 정도면 그럼 이분은 운영이 되는데 괜히 이게 천황구축이 세팅이 안 되니까 지레 겁먹으셔서 다 던지려고 했던 거야 근데 이거 물론 나는 무필으로 생각할 거라 이래서 아까울 수 있는데 근데 어때요? 어쨌든 내가 버틸 수 있는데 다 날리는 것보단 낫죠 그러니까 이분은 운영이 돼서 이거를 가져가는 게 맞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앞으로 자금 들어갈 게 얼마? 오히려 백 받는 게 얼마?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보셔서 내 포트폴리오가 지금 운영이 되는 포트폴리오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다 체크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분은 사업자 대출 있으셨잖아요 근데 나는 사업자 대출 이런 거 없고 3억 3천이 그냥 들어와 그러면 이제 3억 3천으로 뭘 투자하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순서가 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맞아요 이게 제일 나중이에요 2,700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 4천인데 마이너스 4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매가 2억 4천인데 1억을 이미 냈잖아요 그럼 1억 4천만 내면 되는 거야 그럼 전세 2억에 맞춰도 여기서도 플러스 6천이네 그쵸? 그러면 이분은 마이너스로 나갈 게 2,700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전혀 팔 이유가 없죠 이거 나중에 원가로 팔더라도 다른 데서 번 것들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가시는 게 맞고 이렇게 해서 돈이 남았다라고 하면 지금도 투자처를 찾을 때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200원이나 빌딩으로 많이 버신 분들 그분들 100억씩 넣어놓고 서태지도 100억 넣어놓고 10년 지났는데 뭐 이런 기사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시기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요 그냥 왜냐면 묻어놓으면 어쨌든 결론적으로 오르거든 길다 짧다의 차이일 뿐이지 근데 우리도 천만 원 정도면 10년, 20년 묻어두자고 묻어둘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10억이 이거 그냥 묻어두지 뭐 이런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한테 근데 그래도 3억 3천은 큰데요? 라고 한다면 지금도 투자하기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좋은 지역들은 금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동을 가지고 그것들을 미리 매수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조정장이 온다고 하지만 제가 조정장이 온다고 예상은 했지만 전세가는 어떤다고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세가 어땠다고요? 매매가가 조정장일 뿐이지 전세가는 상승하는 장이었다고 그랬죠 전세가 상승장 그럼 우리는 전세 세팅하고 가져갈 거잖아요 전세 상승장인데 뭐가 두려워요 돈이 더 들어갈 게 없는데 오히려 들어오면 들어왔지 근데 작년 상승 고점 대비해서 지금 상승 고점 아파트 다 두 배 찍었습니다 하락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매매가가 내려오면서 전세가를 내려누를 것이다 방금 프랭이 님이 매매가가 밀려 내려오면서 전세가를 밀어누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세가가 그렇게 밀려 내려간 곳들도 많이 있어요 매매가가 내리면서 그런 지역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입주 분량이 많았습니다 공급이 많으니까 지지선이 전세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제일 포인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지역의 실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많냐 적냐는요 실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많냐 적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이 지역이 실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많냐 적냐를 나타내줄 지표는 전세가예요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으면 이 지역은 실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많은 거고요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으면 이 지역은 실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없어도 매매가는 떨어질 수 있다는 거를 서울 사례 보여드리면서 제가 수도권 사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전세가가 떨어지려면 결국 실수요 대비해서 공급량이 많아야 된다 소리거든요 그것도 엄청 많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재화들은 공급과 수요가 똑같으면 일반적인 재화들은 공급과 수요가 똑같으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변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유지되죠 근데요 부동산은 같은 아파트지만 다 다르죠 아파트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걸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가 똑같아도요 이 수요들이 좋은 거에 몰리면서 가격이 올라요 전세가격이 그래서 아파트는 공급과 수요가 똑같아도 전세가격이 올라갑니다 매매가도 그렇고 그러면 아까 제가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많아야 돼요 라고 했던 게 공급이 수요를 어느 정도 이상 초과해야지만 비로소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세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가 매매가에 밀려서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는요 진짜 공급이 엄청나게 많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 확인할 수 있다시피 부동산지인이나 아파트 실거래가 어플 한 번만 들어가 다 보입니다 2024년부터요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 확실해요 2025년도 그렇고 그러면은 전세가가 밀려 내려갈 것 같으세요? 절대 안 그럽니다 절대 안 그래요 그거는 모르는 하락론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공급량이 부족할 때는 전세가가 절대 밀려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서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도 월세가 올라갈 거고 그러면 월세 올라가면 결국에는 전세가 올라갈 거고 공급 부족하면 결국 다 오르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만약에 3억 3천이 이렇게 운용자금 다 파악했는데 문제 없다 그럼 이걸로 금매 나온 거 잡으세요 그리고 전세 주세요 전세 주고 전세 올려받으면서 그냥 기다리면 돼요 다음 상품장을 그동안 아무것도 안 벌면 심심한데 전세가 올라가면 이렇게 뭐 하나씩 빼먹듯이 2천만원씩 3천만원씩 2년마다 나올 거잖아요 그것도 재미지 그거 쓰면 2천만원 2년동안 1년에 1천만원씩 쓸 수 있는 건데 그런 재미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투자하면 안 된다 라는 시기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용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다 그래서 데드킷 바운스가 온다고 하더라도 반등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반등장이 완벽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내가 원래 정리하기로 했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정리를 해라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총금이 있으실 거잖아 우리가 영끌했으니까 지금 쪼들리는 거고 대출도 안 받으셨을 거잖아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출받아서 시작하는 건 별로 권장은 안 드리고요 내가 모아둔 돈이 있는데 이걸로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 지금 하셔도 됩니다 저는 하셔도 된다고 해요 주민의 오리 지역들도 있고요 최근에 상승장까지 포함을 하면 폭등과 급락 급락 그 다음에 금리 인상까지 저희가 역사상 최저 금리도 지금 맞봤고 그 다음에 역사상 최고는 아니지만 굉장히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원리금이 2. 몇 배가 되는 이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힘드신 분들도 많으시고 이 2년 동안 또는 3년 그 다음에 뭐 상승장까지 하면 최근 한 5, 6년 동안 어떤 부분을 좀 복귀하면 앞으로 투자에 좀 더 도움이 될까요 반성문을 쓴다 만약에 반성문을 쓴다 물론 이제 성과도 있지만 뭐 이제 심플하게 얘기하면 아까 말했던 이거 결국 매도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네 욕심내지 말자가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욕심내지 말자의 이제 구체적인 행동 방안이거든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무리하지 않는 선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제가 지난 후레인TV에서 나서 얘기했지만 제가 사기를 크게 당했잖아요 21년도에 4억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21년부터 시장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자가 내는 게 월에 800만원이 됐어요 근데도 저는 버텨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사기 당하고 나서 후순위 대출을 어쩔 수 없이 처음 받았지 남들이 다 후순위 대출까지 땡겨서 전세 끼고 후순위 대출 받아서 투자할 때 저는 안 했어요 후순위 대출 받은 물건이 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 당시에 잔합할 수 있는 것들은 대출이 나오는 것도 잔합을 했고 그리고 저희 배우 제 배우 아내가 그렇게 돈을 해프게 쓰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돈을 잘 모으는 스타일이 그래서 일부러 벌면 이렇게 좀 생생내는 척 하면서 몇 천만원씩 와이프한테 매도하며 이렇게 일부 통장에 쏘아주기도 했으니까 돈을 그게 사실 저는 와이프한테 진짜 준 게 아니라 와이프가 받아봤자 안 쓸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돈을 사방팔방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을 사방팔방에 뿌려놓은 거예요 왜냐면 저도 금수저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비빌 언덕이 없어요 비빌 언덕이 없으면 저는 비빌 언덕을 스스로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준비해놔야 된다고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 일부러 욕심내지 않고 이거를 여러 곳에 뿌려놓은 겁니다 뭐 통장도 그리고 제가 이제 사기당하면서 돈이 없어서 보니까 와이프 그 아내 아내 통장에도 아내 명의로 대출 받은 것도 어쨌든 제가 투자 때문에 쓴 거니까 이자를 제가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통장을 까볼 일은 별로 없잖아요 이자 연체 안 내고 있으니까 근데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아 혹시 돈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고 통장을 까봤어요 그랬더니 잔고가 5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엄청 여유 있게 그 이체가 되게 자동이체 금액을 잡아놔서 이자를 내고도 그게 몇 년 동안 쌓이니까 500만 원이 넘 저는 항상 할 때 타이트하게 안 하고 계속 여유치를 남겨두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억이라는 큰 돈을 그 안 좋은 시기가 시작되는 그 시기에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여유를 해놨던 게 그거를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이 저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여유 있게 투자를 하시는 너무 무리해서 레버리지 연클까지 해야 된다 그런 거를 저는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근데 그 연클까지 기준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 본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린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두 배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금리가 계속 낮을 거라고 기대했던 거잖아요 근데 변수를 생각을 하면 금리가 이거보다 한 1.5배는 오르지 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5배 정도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정도는 변수에 넣어놓을 수 있는 충분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 정도까지는 감안하고 대출을 그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투자 처음 시작했을 때 판단 기준 같은 거 얘기할 때 간혹 이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15년도에 그 13채를 투자를 했었어요 뭐 1년 동안 한 달에 한 채씩 사자가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하고 나니깐 돈이 남은 돈이 별로 없는데 그 13채 중에 산 것 중에 서울 게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하나만 인 서울을 꼭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찾다 찾다가 둔촌동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라는 곳을 찾았는데 물건 나왔다고 계약금 계좌 기다리는 동안 거기가 저희 광명에서 멀어서 전체를 이미 탔단 말이에요 네 타고 가고 있는데 그 계약 안 하겠다는 세입자가 100만원 세입 가계약금 넣고 가계약금 넣고 그 물건을 잡아 버렸다는 거예요 계약 안 하겠다고 그러더니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일단은 갔지 가서 그거를 가계약한 걸 파괴시킬 순 없으니까 내가 여기 온 김에 무조건 계약 하나 하고 간다 그래서 그날 나와있는 물건을 다 봤어요 그때 저녁 7시인가 8시에 갔거든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둔초나이츠라는 아파트가 하나 있었고 그때 당시에 둔초나이츠랑 2주를 하고 있었을 때쯤이었나 무튼 그래서 2주비까지 나오면 그 둔초나이츠랑 투자금이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둔초나이츠보다는 몇천을 더 줘야 되는 상황이었죠 둔초나이츠는 8천인가 그랬는데 둔초나이츠 주공은 1억 천인가 투자를 했어야 되는 물건이었어 근데 그때 당시에 제 기준이 그 1억 여유분을 항상 만들어 놓자 마통이라도 1억을 돌릴 수 있는 도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근데 둔초나 주공을 하려면 1억 짜리 그 기준을 깨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둔초나이츠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격이 차이가 뭐 몇억 났죠 몇억 났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해야된다 그래서 제가 욕심을 벌어야 된다고 얘기하는게 근데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큰 금액을 사기당하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도 저는 지금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덜 벌었죠 물론 덜 벌었지만 그게 덜 버는 것보다 많이 벌었다가 지금 그 많이 버는 거 다 날리신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에요 많이 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덜 벌었어도 그거를 저는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저희가 투자냐 투기냐를 구분을 할 때 투기를 도박 쪽에 좀 더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도박에 가깝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 여유분이 없이 투자를 한다는 건요 도박이에요 올인한 거거든요 영끌 내버리지 뭔가 변수가 있을 때 내가 반당할 수 없을 만큼 받아 투자했어 그거는 투자하신 게 아니라 도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의 변수가 튀어나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투자는 좀 여유를 두고 내가 모든 지금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변수는 돈으로 해결됩니다 투자에 있어서 모든 변수는 돈으로 해결돼요 지금 잔금 낼 거 없으세요? 만약 현금으로만 있거나 아니면 내가 1억 정도 있는데 4억이 잔금이 필요해 그럼 4억 대부업체 가서 대부 받은 다음에 1억 갖다가 이자 내면서 버티면 돼요 돈만 있으면 모든 변수는 다 돼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에요 그 여력을 항상 마련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 여력을 내가 마련하기 싫다 그러면 내가 돈 버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돈이 많이 없어도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그래서 제가 2020년도에 아마 후레기 TV 봐도 있을 거예요 2020년 쯤에 제가 매도를 하면서 준비했던 게 현금 흐름 만들기였어요 현금 흐름 만들기를 그때부터 준비를 해왔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현금 흐름 만들 때 선정했던 아이템이 강사잖아요 저도 부동산 근데 근데 현금 흐름도 부동산에서 나오고 자산소득도 부동산에서 나오면 포트폴리오상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 막하면 나는 현금 소득도 없어지고 자산도 줄어드는 거다 그래서 제가 현금 흐름 사업 아이템을 선택했던 게 지금도 탕후루 얘기 나오는 게 아니 무슨 부동산 투자자가 탕후루예요 진짜 뜬금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선정한 이유가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안 받는 별개의 종목들을 현금 흐름 라인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제 나름의 이제는 포트폴리오 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힘드신 분들이 반성을 하셔야 되는 게 있다면 포트폴리오를 나는 왜 자산소득에만 분배해 놨나 현금 소득과 현금 흐름과 자산소득 두 개 왜 포트폴리오에 분배하지 않았는가 그걸 하셔야 되고 분배를 했는데 왜 종목을 저희 주식 투자할 때도 종목을 나눠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종목을 왜 분배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복귀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어떻게 내가 이 위험을 리스크를 분배해 놓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얘기하면 또 이거 제가 워런 버핏님 책을 안 읽어봐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가 있대요 네 돈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주식이 아니면 투자하지 마라 분난 투자는 실력이 없으니까 하는 거다 라는 건데 저는 뭐 그 말도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대부분 그리고 강사라는 거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아니라 제너럴리스트 분들이 투자를 잘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너리스트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말하는 게 저는 정답을 생각해요 그 전문가가 되는 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 전문가가 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가 그때 올인해서 돈을 버느냐 아니면 그냥 전문가 같은 거 안 되고 나는 그냥 분산 투자하면서 꾸준히 벌면서 그 지키느냐 라고 했을 때 저는 후자를 선택하고 싶고 후자가 일반인들이 하시기에도 훨씬 더 적합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실력이 없어서 너는 포트폴리오 분산하라고 하네 라고 얘기하신다면 저는 실력 없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그렇게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확실한 팩트는 애매한 실력으로 올인하셨던 분들 보다는 이렇게 투자한 제가 훨씬 더 지금 지키고 있는 자산이 많고 훨씬 더 많이 벌었다는 게 팩트라는 거예요 지피지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 두 다도 안 되신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지기는 나죠 나 나에 대해서도 자산이에요 자산관리 제가 이거 정규강의에서 항상 마지막에 실전투자 전에 바로 시작하는 실전투자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지피지기거든요 지피지기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매달 들어오는 현금에서 고정지출이나 변동지출 빼고 나면 얼마 정도를 이자로 낼 수 있는지 감안을 하고 그래서 그 남은 돈으로 문제없이 이자를 낼 수 있는 대출 금액이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이다 그리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감당할 수 있는 대출 금액을 늘려가는 늘려일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내 자산관리에요 근데 지금 지기를 모르고 지피만 하셔서 지금도 분양가 만약에 3억 이하인데 34평인데 비분양 난 아파트도 꽤 있어요 그러면 지금 건조제 가격이 오르는 거 생각하면요 34평 3억 이하로 못 지어요 무조건 4억 이상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가지고만 가면 오를 거예요 이런 분들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아는 거죠 지피는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잔금 칠 돈이 나한테 없어 분량권이잖아 지기가 안 됐는데 이거 생각 없이 샀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부동산이 너무 좋았어서 지피를 잘 몰라도 지기를 잘 몰라도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시기에요 근데 지금은 부동산을 잘 아시는 분들도 지기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더 생각해 볼 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는데 나는 부동산도 모르고 있었대요 사실 보니까 그러면 지금이 시장이 빨리 움직이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피를 하기에도 정말 좋은 시기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가 부족하신 분들은 지금 시기를 공부 기회로 잡아서 분위기 안 좋다고 아니 부동산 투자 뭐 올해 하고 말 거예요 내년 하고 말 거예요 아니잖아요 계속 평생 해야 되는 게 부동산 투자에요 근데 심리 안 좋아졌다고 다 같이 손 놓고 이러시는 분들은 강의를 지역 찍어주길 바라면서 강의 돌아다니셨던 분들이에요 왜냐면 이제 지역 찍어줄 데가 없으니까 강의 안 듣는 거지 근데 내가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탄탄한 내공과 제대로 된 지식을 갖추기 위한다면 지금이 부동산 급하게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시기잖아요 그럼 지금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지 기초를 탄탄하게 쌓고 지금 손 놓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지역 찍어주는 것만 찾아다니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직위는 스스로 공부해야 할 부분이고 부동산에서 잘 모른다고 하면 지금이 오히려 이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 있게 공부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 심리가 참 희한한 게 장이 이러면 사실 공부하기도 되게 좋고 부동산 가서도 대접받기 되게 좋은 시기잖아요 작년에 막 천대받던 손짓으로 이렇게 너 나가라고 뭐 이랬던 시기에서 지금 사실 많이 바뀌었는데 꼭 닥쳐야 하는 약간 그런 쉽지 않아요 근데 쉽지 않은 걸 해내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투자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요 뇌 구조를 바꾸시는 거예요 뇌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돼 남들이 안 좋아하는 걸 나는 좋아하는 쪽으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남들이 기피할 때 나는 가고 남들이 다 좋아할 때 나는 떠나고 사실 그것만 지켜도 투자 그렇게 쉬운 게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못하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남들이 하는 걸 똑같이 따라할 때 우리한테 보상을 줍니다 호르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인 걸 이겨내야지 한마디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본능적인 걸 이겨내는 게 되게 간단한 부분인데 그 호르몬 보상 안하고 그냥 반대로 움직이면 되는 부분인데 그걸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걸 알고 있어서 제가 그 어려운 걸 이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긴 논리로 설명을 드리는 게 이런 논리가 있어야지 그나마 이 본능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이러니까 저거 믿고 가면 나는 본능을 이겨낼 수 있어 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버팀목이 되실 수 있으니까 이런 이론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런 이론 기반 다 없어도요 그냥 돈 잘 버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빠삭하지 않아도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뇌가 바뀌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거를 좀 오늘 과연 내 뇌는 어디 쪽에 치우쳐져 있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